It's the beau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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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utiful day! 요즘 유튜브 댓글에 디트몬스타님 어디 갔냐고 디트몬스타님 보고싶다는 댓글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돌아치지 마 여기에 있습니다 예아 안녕하세요 It's the beauty beauty beautiful beautiful day! 오늘은 디트몬스타랑 우디, 의감독, 해리 형이랑 같이 촬영을 했고 맨날 촬영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디트몬스타를 만났어요 오랜만이네요 고탱이 비디오 혹은 우스에서 디트몬스타 볼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많이 디트몬스타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 머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라는 거지? 머리가 그 나에게처럼 돼서 머리가 웰라 알아? 웰라? 그 로고처럼 됐어 못 잡을 수 없거든 선바와 디트몬스타 둘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싶어 하시던 이 두 얼굴 선바랑 디트몬스타랑은 어떻게 해주려 되나요? 안녕 내 이름 성공 선바는 2년 전에 만났는데 선바라는 사람이 영상을 만든다는 거를 어려운 푸시 알고 있었는데 선바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나는 그때 선바라는 형이 영상 만드는다면 그게 동생이었어 아아 아 처음 얘기해 이 아저씨들이 디트몬스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디트몬스타는 저랑 동갑 저랑 대학교 동기 같은 나이고 선바는 저보다 4살이 어린 푸내기 푸내기입니다 10 한 번 애송입니다 애송이 10 한 번 애송이야 뱅을 할 겁니다 뱅 뱅뱅 진 팀이 음식물을 사러 갈 겁니다 치킨이랑 피자 음식물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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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먹을 거를 사러 갈 겁니다 먹을 거 이게 처음에 매장두색이 그게 처음부터 어? 왜 왜 왜 왜 먹는 거 아니야? 왜 왜 왜 왜 왜 왜 패배 패배하였습니다 아 왜 왜 여기야? 여기 여기 뱅을 했는데 무법자팀이 져서 먹을 거를 음식물을 사러 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레만두라는 이름을 가진 만두를 사러 왔어요 우와 우와 되게 old 엄청 꾸미진 곳에 갑자기 만두집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두번째로는 피자 로미노 피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이엠 더 보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넣어 ㄹㄹ escuch 732 732 네 웁지야 너 우진이 가자 내가 같은 꼴치라고 많이 봐주고 방금 많이 먹었잖아요 666 먹었잖아 뭘 우디 아무것도 못 먹고 야 오잘밭 샤핳 아까 첫 배정 남았다 자 그럼 카운트 7,3이 되겠습니다 아 생각 좀 해볼게 사업은 자격증만 하는게 아니야 감정 생가가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낭독 박싱 아니야 진짜? 네 알아요 그러면은 뒤에 사줄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러고서는 거기서 하려면 뭐 빗질로 역으로 하고 머리카락으로 하거나 아까 사용사는 선언 잘 받네 응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두번째 할때는 아 그런것도 신경길라 그냥 장갑을 끼는다며 비닐 장갑을 끼는다며 아 신경길라 그거는 원래 샴푸용으로 하는거나 이렇게 하는거지 아 그건 나 몰라 잘 나왔던데? 잘 나왔던데 잘 안되 응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비닐 장갑만 딱 끼고 그닥 이야 잘나왔다 진짜 멋있게 잘나왔다 님들 자꾸 님들 님들 거려 벤츠가 님들 님들 하더라 아 그래? 여러분 오지구요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목 못가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네 굿밤해 굿밤 굿밤 굿나잇 굿나잇 뚜루루루루루루루 뿅 뿅 뿅 뿅